선생님이 아주 주옥같은 노래를 들어봤어요. 네, 추모 공연을 제가 드려드렸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외에도 주옥같은 노래가 참 많습니다. 히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 배우 선생님 하면 지금까지 이어지는 배우 가위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벌써 42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잊었던 배우 선생님. 근데 원말이죠. 조금 전에 배우라는 가수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늘 배우 가위제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오신 여러분 우리 오늘 사회자 윤천금, 최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 기억하시죠? 노래도 함께 하시고 지금 방송도 함께 하시는 유명하신 분에게 저와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소개를 먼저 해드리죠. 우리 박찬일 선생님. 네, 우리 박찬일 선생님은 뭐 아이는 방송도 여러 방송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배우 가위제 추모 공연에 오늘 특별히 먼 길을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박찬일과 스윗랜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는요. 네. 오늘 또 배우 42주기를 모셔서 또 와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